너 내가 힘들어할까 너 내가 힘들어할까 다쳐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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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눈빛이 있지만 아니야 나도 남자잖아 남들처럼 견딜 수 있을 거야 날 기다리지 마 내게 부담 주기 싫어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날 때문에 피하지는 마 다친 맘들아도 네가 나를 못 잊혀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할 날 허락한다면 그때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 다친 맘들 열심히 흔드는 구설이죠 이장훈씨 아직 군대를 안 간 박재정씨와 함께합니다 느낌이 또 남다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전자 중에 가장 풋풋한 막내 가수 이장훈입니다 epoxy dismage blend ех 세 감사합니다.